Q. 신중해 Q. 신중해 으악! 뭐했어! 뭐했어! 오늘 우리 딸 생일 아아 요즘 노인애가 나보다 손녀를 더 끔찍히 챙긴다니까 아 거기 빨리 좀 합시다 좀 해봐요 아, 당신! 아, 제발 놔줘! 가만히 내버려 둬! 새끼야 좀 하게! 새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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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아저씨, 그렇게 생각 없이 안 걸으시고니까 안 되죠. 무슨 법이야? 아이씨! 아이씨! 잘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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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가영이 생일 선물 사왔지롱! 아이씨! 아, 여기 불까지 나오네! 하하하하! 야! 야! 진짜 간다야! 그치, 어? 하하하하! 근데... 이거 엄마가 보면... 아빠도 혼날 것 같은데... 아, 그런가? 아이씨! 너 이거 안 놔, 이 새끼! 아이씨! 10만원입니다. 자, 좀 드세요? 하하하하! 하하하하! 12,000원이다, 이놈아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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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